어떡해, 어떡해. 저거 저 아이 어떡해. 쟤는 어떤, 어떡해. 근데 나또가 몸에 좋은 음식에 거의 팝 안에 들었던데요. 되게 좋대요. 몸에 엄청 좋대요. 진짜 좋대요. 나또 가세요. 오, 나또! 감사합니다. 이김이야, 이김. 그렇죠, 이거죠, 이거죠. 와, 사장님께서, 겨자! 팝! 팝! 알겠습니다. 나또 가세요. 나또! 맛있게 먹는 거 알려드릴게요. 나또 옮기면 오른쪽으로 20번, 왼쪽으로 20번, 다시 오른쪽으로 10번. 20번, 20번, 10번! 이렇게만 하면 돼요? 힘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요. 안 주셔도 돼요. 부드럽게. 나또를 또 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. 많아요. 특유의 향과 이런 것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, 소화도 너무 잘 되고, 변비에도 적고. 이게 김이랑 같이 먹으면 좀 더 접하기 쉽습니다. 저부터요? 네. 진짜 밀어있어요, 이거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츄가 이걸로 검사할게요. 아! 이거 해보자. 봐봐요. 식감도 아주 좋고요. 뭐야! 이게 늘어나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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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고마워! 고마워! 진짜 마련했어. 이거 먹으니까 조금 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간... 네. 수육이 더... 네. 수육이...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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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